나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가. 성과 기반의 메신저가 있고요. 연구 기반의 메신저가 있고, 롤모델형 메신저가 있습니다. 성과메신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저는 김수영 작가님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약간 개천에서 욕난 것처럼, 그런 이력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정말 메신저로 살아온 거죠. 그런 삶이 영국에 있는 골드만삭스나 더 쉘이었나요? 그런 회사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발리우드 배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것들을 싹 다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성과 기반의 메신저, 혹은 내가 뭔가를 굉장히 잘 해왔다. 누구에게 말해도, 이 이력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만한 성과가 있다. 그랬을 때 성과 기반 메신저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기반 메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험치가 이 메신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하게 습득했던 나만의 전문 지식, 이런 것들도 바로 될 수 있고, 그 성취가 대단한 업적이 아니어도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이게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의 경험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리머님 같은 경우는 원래 코인 NFT 개발자가 아닌데, 전혀 모르죠. 네. 지금 그 우연하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데 지금 유튜브 쪽에서는 NFT 이런 상장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특별한 분이 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또 NFT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랜 기간 공부했다기 보다는, 정말 우연히 경험하게 되고, 접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넘버원, 세계 넘버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비슷한 게 떠오르는 게, 작가분도 사고 난 뒤에 어떤 깨우침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중에 팔이 하나 없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이 좀 자주 등장해서 좀 보게 됐는데, 이분도 사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자신의 경험을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도 일종의 이런 특별한 어떤 본인만의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유형의 메신저 성과 기반, 연구 기반, 롤모델형. 이게 꼭 나는 딱 롤모델형 메신저가 되겠다가 아니고 순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를 얻었음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과 기반 같은 경우에는 정리, 정돈, 발성, 홍보 잘하는 사람, 개조련사. 이게 이미 옛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영욱 소장님, 정리, 정돈, 우리 이지영 작가님. 이지영 작가님. 그리고 연구 기반 메신저는 사실 저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매주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좀 재미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연구해서 이 책과 이 책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라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어떤 분야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 연구 기반 메신저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다 이쪽 분야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작가분들, 책 출간하시는 작가분들도 사실 이런 연구 기반 메신저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김 작가님 떠오르더라고요. 김 작가님이 지금은 인터뷰하는 형태로 유튜브를 제작하지만 과거에 책 내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사 담당자 100명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인터넷 담당자 100명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책으로 출간하셨는데 그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연구 기반 메신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래 유튜버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공한 유튜브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성공한 유튜브를 인터뷰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들이고, 그렇게 하고 유튜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모든 걸 빠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거 들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유튜브들한테 물어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 김 작가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공한 유튜브 2명이면 심사임당과 김 작가님인데 김 작가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 작가님한테 지금 질문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 책이 럭키에 쓰여져 있죠. 그 내용이. 그런 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롤모델형 메신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를 극복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사로 지내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이분은 정말 계속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야. 이런 존경받을 만한 삶. 또 어떤 분에게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런 정도면 롤모델형 메신저가 될 수 있고 MZ세대인데 굉장히 당당하고 모든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롤모델형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신저마다 어떤 유형의 메신저마다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해서 메신저가 되고 싶은데 어떤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연구 기반인 것 같다. 내 길이.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6개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만 읽어볼게요. 모든 장마다 있지만 1번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2번 다른 사람들이 잘하도록 돕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3번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숙달하도록 돕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4번 그 분야에 대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번 그 분야에 대해 더 연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는가? 6번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6개 질문이 주어지거든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화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싶구나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종료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중이거든요. 내가 지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주제로 정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누구나 다 그냥 가볍게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직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뭐 연구기반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던, 아니면 뭔가 좀 취미가 있어서 여기에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어떤 의지와 그런 열망이 있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흘러가듯 살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가 질문에 답을 적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좋아했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좀 보시고 각 장마다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키는 것만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책 읽다가 뭐처럼 답도 써보고 막 그랬더니 좀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